야곱에게만 받으시려고요 리부가 뱃속에서 우리 조상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흥박한 세월을 걸어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7년 6개월 성전을 건축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기뻐하셨는데 에덴 동선의 뱀이 살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점령하고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세 번 버렸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의 대한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왕 창문을 졌다가 다시 수르바벨로 회복시켜 성전 지으시고 기뻐하셨나이다 이 수르바벨 성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학교에서의 말씀하셨나이다 구약의 역사는 종말인데 오늘도 수르바벨 성전 건축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올 때에 1천년 안식이 거기는 저주가 없고 툭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평화의 안식이 우리 앞에 왔나이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누가 알겠나이까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에세결세를 들었다면 살건데 에세결세를 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없어졌나이다 오늘도 선지서를 무시하면 이 육체가 없어졌나이다 육체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약속하신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 부탁해 주시고 40년 전에 75년 8월 15일 민족의 강복 세계의 강복이 스그라로 이루어졌나이다 이날까지 주님이 낙이 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6월절이지만 이제 지키지 않은 초막절이 우리 앞에 왔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중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번 8.15 대생회에 선구자 다 모아서 호소를 들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넉넉히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세결서 24장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나오는 연대는 1장에서 에세결이 잡혀가서 5년이 있다가 개시받았죠 잡혀가서 9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1년이 끝나요 시드기아왕 11년 4월에 성이 함락됩니다 얼마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9년에서 9년 10월에서 11년 4월까지 계산해보니까 1년 지나고 6개월 있으면 교회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 무슨 관계냐? 다시연인데 지상의 교회가 시대마다 바뀌어집니다 업그레이드로 모세 강약교회는 모순이 더 좋은 교회는 4등교는 20장 28절에 예순이 피로사신 교회 천국보금입니다 2000년 전파됐고 그 교회는 용혼만 살리지 육체를 하나도 못살렸어요 그게 육체도 살려야 하나는 영악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첫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계실 1장 10절이죠 사도요하는 피로사신 교회의 대표자예요 사도요 사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줬어요 뭘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책을 그 말씀 밝힌 것이 등불이기 때문에 촛대라 촛대 촛대는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이 땅의 자연계시도 밤에는 전기불 켜잖아요 서울시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요 한강 다리에 불을 몇 켭니다 누가 한강 보자고 싶어? 누가 보고 싶어? 엄청 돈을 많이 쏟아 부어요 기름 사다가 전기 만들어가지고 거다 쏟아 부어 왜? 박원시가 문제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북한은 불 안 켜요 전기 없어요 밤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쓰고 남아가지고 낭비 낭비한다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왜? 죽고 싶어서 못 견디대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거기 믿음 받으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서는 없습니다 야곤만 받는데 때를 따라 주십니다 영적 빛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8장 9장에 나팔이 부는데 나팔이 어둠입니다 공산국가에 어둠이 덮여서 빛이 없어요 빛만 가면 죽여버려요 승교했죠 그런데 빛은 유다의 빛이기 때문에 유다지변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약교회에서 피로산교회로 피로산교회에서 초태교회로 초태교회에서 천년시대로 천년시대에서 무궁시도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왜 불타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너 왜 형을 받는지 아느냐 너 사람 죽였다 살인죄다 이렇게 해서 판결에서 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재판장이에요 너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바벨론을 치시면 형구소 갔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인지 이 죄가 녹이야 녹 보세요 녹이 쓰러서요 3절의 용 2절의 인자야 너는 날짜고 오늘날을 기록하라 날짜가 중요해 날짜가 중요하다고 연대가 중요해요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네요 핍근은 아주 가까이 왔다 바벨론이 잡으러 왔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일게 그 이 패역이 솔로몬 성전이 패역자들인데 패역이 뭐냐 선악가가 왔다 선악가가 뱀이었다 뱀이 패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패역왕 우리 속도 패역이 있죠 신경질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 오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몰라요 다 은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잘못을 몰라서 예언의 빛을 비춰줘도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빛이 비춰도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려워 열리는데 그 사람들은 찾질 않아요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비유는 필수라는 것이요 비유는 설교인데 비사 주여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려 가마솥을 걸어 비유입니다 그은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양고기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소체 사무에 뭡니까 갈비탕 하잖아요 갈비탕 국굴이죠 국굴이 거기 국굴이요 근데 가마솥이 깨끗해야 되지 녹이 쓰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녹이 쓰던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 녹이 어디서 가는 거야 그냥 장식이 삼양해서 뱀이가 녹을 집어넣었어요 뱀이 녹을 집어넣었어요 상주에 어떤 할머니가 농약을 사이다 병에 타놨는데 할머니 셋이 죽었어 누가 논의할게 아무도 안 놨다케 할머니 하나가 수상해서 거짓말 탐색을 대니께요 이 할머니 연가야 그래도 나의 80분 넘어선게 나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농약벽이 있고 증거가 확실한데도 오래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다 병에 농약이 지대로 들어갔을까요 집어넣었지 그럼 에덴 농산에 농약이 왜 들어왔느냐 어떤 놈이 집어넣었느냐 뱀새끼가 집어넣었다 그 뱀을 누가 만들었느냐 스스로 스스로 생겼어 하나님 만들었지 왜 만들었느냐 농만 쓰면 목벽을 한다는 거야 원리가 성경 원리가 네가 죄만 지으면 내가 죄 짐을 지러 간다는 그게 십자가 도요 알아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손이 안 보고 하나님은 완전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냥 쓰면 감사도 안 하고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죽은 놈을 살려놔야 날마다 아버지 부르지 기분 좋다 영광받으시려고 그렇게 창조 섭리가 그렇다고 말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 불평해야 돼요 네 그 바울이 알고 감사했잖아 그 유대인들이 범사 불평하잖아 왜 사랑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불평이 생기지 자 이제 가봤어도 거기였어요 자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곰탕 그린 같다 곰탕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삼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었다 뼈가 물러 많이 삶아야 되죠 그러므로 나주 요하와가 말하느라 피 흘린 성업 십계명 범했어요 살인죄 십계명을 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녹이 썰었거든 벌써 선악과가 들어왔으니까 사람 버렸어요 죽어야 돼요 녹선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요 녹을 없앤다 녹이 뭐냐 스거라 5장에는 여자가 두 종류가 나오죠 4장에서 떨어진 여자 5장에 한 여자인데 에바통 속에 집어넣었죠 말통 속에 위에 뭐 덮었어요 나비죠 나비 머리겠어요 악 그것도 비유요 오늘 바벨교회는 에바는 뭐요 말통이잖아요 드럼통 드럼통 속에 들어가면 사방이 안 보이잖아요 위에 뚜껑 딱 덮이면 캄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없는 교회 예언서 없는 교회 스거라 4장 없는 교회 구의사 없는 교회 파리로 없는 교회 초막신 없는 교회 무슨 교회요 에바통 속에 간 한 여자다 그것도 두 여자가 왔어요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져와서 이 통 속에 있는 여자를 끌고 가요 들고 가요 어디로 신앙을 땅으로 신앙이 어디요 바벨론이에요 거기 바벨교회 심판을 설득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심판과 세시되는데 남은 것은 개시록 17장의 여자가 붉은 옷 입고 금지 안 들고 예수를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일곱 머리 짐승 탔어요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에요 바로 그 여자요 그 여자가 3000년 전에 소름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 성전에서 6000년 전에 아담의 가정이 녹이 쓰러졌어요 뱀이 들었어요 지금도 뱀 따라가면 KNC에서는 녹성교회예요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여요 이거 봉환책이라서 하나님 봉했어요 이사야 29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를 줘요 아리엘은 다이당국인데 구의사 재단이요 생일을 반대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줬어요 10절 보세요 10절에 1절에서 9절까지 해당이 안 된 사람 이 말씀에 떨어진 사람 슬픈 아리엘 아니고 기쁜 아리엘 그 성전 방받은 거 기쁘고 성전 안은 슬퍼요 지금 슬픕니까? 슬퍼요? 기뻐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산대 모락적으로 대저 요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너는 선지다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으미니 머리는 성경자라 기도자가 나귀가 들어와서 성경이 안 보여 덮어 봉환책이라 눈이 없는데 자꾸 보라카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광복절 서울역 앞에 서울광장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책을 받은 사람 많잖아요 몇백건 전했어요? 한 천건 전했어요? 많이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하더라요 당신들만 채워 봅니까? 거기 가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꼬리를 토를 달아요 내가 알려줬어요 신명기 이스라엘 보세요 당신들은 눈과 께가 막혀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싸우고 아직 끝에 안 돼 싸우면 새벽에 또 왔더라고요 왜 세대주의 천천설이 믿느냐 우린 그 아닌데 우린 역사적인 천천설이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사상 싸움이요 이사야 시대도 그리스인들이 이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이따가도 무슨 북방이 오기놈아 우리 북방 손잡고 협상해놨는데 아스가 아스로 돈 주고 원수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잔소리야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 몰라요 봐도요 이사야는 알아요 왜 영적 잠을 깼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밖에는 전부 뭐요 잠꼬대 잠꼬대 그려놓고 10절 다시 봐요 대저요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귀신이요 잠자는 신은요 성경 못 깨달아요 외워도 모른다니까요 성경 외우면서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요 예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정경 몇 장 있어요 주일마다 안식에 예언을 외워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겠어요 사정경 몇 장이요 어 20 13장 장이 틀렸다 13장 27절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을 들려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영적 기간을 막히면요 맹탕 세상 소리 하는거요 세상 소리 8.15가 45년이 우리 강복 줬어요 진리로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 조금 강복을 맛을 보이지 강복 이런 것이다 일본의 강도국에 잡혔다가 일본이 원자탄 받고 죽으니까 풀려났다 이게요 미국 트러마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일본의 씨를 만들려고 원자탄 터뜨렸는데 참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괜히 던졌다 자기 디스한테 편이 남길 때 문서가 발견됐어요 저 양심적인 사람이요 아무리 일본이 덤벼들고 죄를 져도 나라를 싹 죽일 수는 없잖아 같이 땅에 살아야 되지 일본 놈이 원자탄 받을 일을 했어요 진짜로 공격했어요 이 작은 놈이 미국에 복격했어요 미국 땅을 거기 미국에서 하다 하다 지나니까 그때 원자탄 금방 만든나는데 한번 쉬메을 그래서 도쿄에 때렸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나카사키 히로시아 사람이 적게 사는 데 던지니께 삼십만이 사상됐어요 십십만이 죽었고 우리나라 사람도 부상 많이 타겠어요 원자병 지금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심자랑 심자랑 원수를 없애는 건데 하나님 원수는 성령을 보지 못하게 영적 자물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 잠들어간 신을 준 게 뭐냐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게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부터 다섯째 나팔 악마 덕세 청황생활 활동 헐초포 거짓 평화가 58년 덮였다고 이 땅에요 그럼 이들이 뭐합니까 잠이 들기 때문에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임 아리라 이 묵시가 여은이 봉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누가 풀로 붙입니까 다 성령 떨어졌잖아요 그럼 풍려타는 뭐냐 글씨를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핌이 암호에요 암호 암호는 뭐요 같은 평끼리 짜놔서 전쟁 붙으면 밤에 암호 암호 못되면 총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암호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올 때에 우리끼리 만나잖아요 우리끼리 그럼 우리 이제 계시로 전하다가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암호 계시로 가면요 찾아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 케르거든 암호 가면요 휘탈가 가면요 싸버려 암호가 틀려 알았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암호 해봤어요 나도 못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단돼서 나 60년대 갔고 군대요 53년도 휴전이야 그때 전쟁 안해 쉬어 6.25 대전쟁 했지 6.25 6.25 6.25 갔다 왔어요 장군 6.25 갔다 왔어요 군대 안 가세요 못 가세요 우리 6.25 갔다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으네 다 돌아가셨네 전쟁은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총 쏘는 거예요 밤에 저쪽에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되라 하면요 이미 그전 날 밤에 다 짜놨어요 우리 만나면 암호하면 대한민국 가면 무궁궁화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가면 북한 화면이 쏘버린 거예요 암호 모르면 그 마귀는 모른다 비밀을 하나님이 성경은 공개됐지만은 이 성경이 제일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세계에요 이 베스트 셀러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비밀 깊이 잠들게 한 신을 줬다 선진한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머리를 덮었다 목사님 머리에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책을 봉하면 모르잖아요 그게 글씨는 보여도 뜻을 몰라요 그것이 개수로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진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게 예언시대에요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공부도 못하고 지식자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이거든요 29장 17절에 그날의 기머거리가 우리는 세상의 기머거리에요 학식이 없어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속에게 눈이 볼 것이며 이게 첫 대교에요 겸손한 자가 여와를 인하여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 피핍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게 이사회에서는 깨달으면 즐거워요 그래서 사실장 굳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 가세요 솔로몬 성전이 비유가 가마솥인데 물을 붓고 고기를 집어넣고 삶았는데요 고기를 못 먹어요 녹이 다 붙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6절에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고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 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내비기 보면 제사전이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어느 각이 맛있어요 소고기 잡수치요 어떤 거 사다 잡수 제비초리 안창살 등심 곧등심 목살 대가리 족발 뭐가 맛있대요 나는 먹어보니 그것이 맛있어 뭐 제비초리 그 값이 비싸요 600g에 한 거네요 6만원과 일반 고기는 3만원 비유군은 젖소 쑥름이 있죠 젖소 쑥름 재단 나는 거 그거는 만원 한 거네요 그 우리 여기 1층 가마 8호 젤 싸요 맛도 괜찮아요 우리 만나 주위라 그거 사 먹거든 그거 사 먹어 아 괜찮죠 나빠 별로 차이 없어 한우하고 그런데 고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요 갈고리로 다 씹어 그 집힌 것이 먼저 제사장 몫이야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제사도 안 드리는데 고기 부서 갖다 뺏어 먹어서 하나님의 화가 나서 불레스에 붙여서 죽여버리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가난 그냥 두질 않아 하나님 재단에 모이는 소름은 정객들이 마치 녹이 쓴 가마솥 때 고기 같아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오물 처리해서 바벨론 너 잡아 먹어 이거 너 것이다 오늘은 푸틴 보고 푸티나 한국부터 청소해라 그래서 내년에 초막결에 청소하러 온답고요 그럼 2.4.3주 출장 같이 청소를 하고 저들은 하룻밤 송장돼서 올라가면 푸틴은 제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정치한답고요 그것이 2.4.3주 출장 여행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태클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마을과 반석 위에 두어 또다 그게 죄를 청소하지 않고 죄를 노골적으로 여러분 짐승 잡고 피 흐리죠 그거 씻어버려야 되죠 그냥 나사람은 팔이 오고 더럽잖아 근데 예루살렘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안 씻어 가만히 놔도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맨날 잠만 들면은 잠만 깨면은 죄만 짓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녹순 가마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군데 바로 나다 내 속에 녹이 쓸었다 야 너 녹이 어시다니나 나 나 저 창식이 삼장수 봤지 누가 집어넣냐 우리 대장님이 뱀비가 집어넣었지 그래서 뱀이 이 땅의 왕이요 임금이요 우리 거기서 나왔죠 우린 뱀새끼 아니죠 예수새끼죠 복받았다 예수새끼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색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바라요 보호하려 하미로다 그게 죄를 지면은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약이 없으니 뭐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 그 바벨론 아수르가 430년 잡아다 죽인다 그게 구약회 심판이 오늘 예수님 와서도 예수님이 430년 와서 내가 십자가에 저지받는 너의 죄를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 참된 폐화왕국이 예수님 제림 때 첫 때 그의 출발이 8월 15일이요 자 우리나라 8월 15일 임시해방은 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서요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48년 8월 15일 그 8월 15일 두 분이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67년도 육체가 피곤해서 세임을 줬어요 8월 15일날 8월 15일날 그저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데 영감이 오는데 너무 좋아서 양치질을 하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고 그는 낮에 항장도 일어봐 너 교회 빚 갚아선 갚았어 안 갚았는데 팍 기사배기를 목사가 장로 기사배기를 니가 장로야 니 부자잖아 왜 교회 있을 때 빚인 거 안 갚고 하나님께 빚을 남겼던 돈이냐 또 들이맞았어요 가 쫓겨나고 물어봤어요 화가 안나세요 화가 나긴 했지만 감히 대표종에게 덤벼들 수는 없잖아 참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화가 있어요 익산에 성당에 저번에 가니까 마당의 의자가 앉았는데 사람이 와도 모르고요 황장도요 황장도요 아니요 황명진씨요 아니요 그 새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침해하고 왔는지 나이가 90각에 되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농촌에서는 꽤 잘 살아요 그 상곡대에 집주했잖아요 교회를 성당 세일교회 교회 피지를 두면 돼 안돼요 장로가 안되죠 그럼 메마전이 했죠 그럼 예루살렘이 양잡아 먹고 피가 흘리는데 피를 청소 안 해서 메마전이 되죠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할게요 제로 제로 에덴 동서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좋다고 했는데 왜 뱀 때문에 뱀 때문에 그 뱀이 세상인거 공중 불근용 이것이 에급 아수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노마 소리가 있었는데 솔로몬이가 에급을 장가갔어요 우상집에 가서 사유가 돼가지고 대접받고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이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금송아지 같았단 말이야 그럼 솔로몬도 야 너희들 왜 부자되느냐 금송아지하고 절하고 금송아지 입맞춰서 부자되었지 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미혹받은거에요 근데 10편 2편에 하나님은 누구랑 입맞추라겠어요 아들 아들 누군데 예수하고 입맞추라 예수가 송아지 아니에요 예수는 창조자에요 이 성령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이 예언서 있는거요 영적으로 예수와 입맞추는거요 달아요 달상해 그럼 송아지하고 입맞추면 달상해 아니지 이 사랑이란 것은 감성이고 정신세계지요 육적으로요 송장의 송장 입맞추면 감각이 있어요 없지요 사랑 안하면 입맞춰요 사랑을 해야 캐스하는거에요 야배장박은 인사가 캐스죠 안아주고 여기다 캐스하고 여기다 볼텍에다가 지 마음날은 여기다 해 그죠 그 방향이 달라 어린애도 뽀뽀하면 어린애 뽀뽀하잖아요 어린애하고 입맞추면 큰일나 세균도가 죽어 우리 예수님 입맞추때네요 바로 하죠 바로 입맞추래요 그 바울도 편지에 있을때 예수와 입맞추라 예수와 입맞추라 그랬던 전도사가 바울 세신 보다가 입맞추라 가네 집사님 봐 입맞추라 입맞추라 성경사님 입맞춰서 그 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를 따라오라 예수를 영접해달라 그래서 가마솥에 고기를 삶았는데 다 못을 가마야 못을 고기야 그게 좋은거 나쁜거 분비를 안되고 다 일괄적으로 폐기체분이다 그래서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태거리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색 위에 두었다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색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해요 죄는 심판이지 용서 없어요 분노를 바라여 보응하려 하미로다 보응 갚아준다 갚아준다 그러므로 나 주 요호하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 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이게 오늘 교회요 한국의 KNCC WCC 마귀하고 손잡았어 영적으로 못먹을 고기야 녹이 썰었어 산악과 꽃이 폈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많이 한번 불로 짚어보자 녹이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그럼 가마솥에 뼈가 다 타서 얼마나 불을 많이 짚했는지 습을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게 원제입니다 이게 폐역인데 산악과 지리요 뱀의 말입니다 우리 몸에 뱀의 말이 퍼져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서 꽉 차면요 이기요 사가 없어져요 누에가 뽕먹고 꽃이 짓죠 똑같은 원리요 이 말씀 안 먹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제림 좀 못 만나요 오늘 기독교가 예수만 믿으면 올라간대 못 깨달아요 개시록도 모르고 사정안도 모르고 바울만 알아 나보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울인데요 빨리 바울로 오락해 이 사람아 바울로 어디 가시면 쌍파님도 왔다 나 지금 보안의 길에 왔다 지금 그 사람이 보안의 길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세의 율법이 예수하면 예수 안 죽여요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로 우리 갈 길은 성경 본문대로 가야 돼요 한마디도 빼먹으면 불합격이야 그래서 예언을 가감하면 뭐요? 취향이란 예언을 모르는데 뭐를 빼는지 보태는지도 분별한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밥 사봐야 녹썰이면 밥 비핀 먹어요? 그렇게 설거지를 잘해요 녹한 쓸개 잘 닦으라고요 안닦으러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이 에세겔사가 수세미야 수세미 비비면 녹이 벗겨져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은 녹그룹 6일을 썼거든요 녹그룹 요즘은 잘 안 써요 귀찮고도 여자들이 닦기 힘들지 녹 쓸지 우리 어른들 쓰는 녹그룹인데요 이건 뚜껑이고요 이건 국그룹이에요 근데 안에 보세요 누가 꽃을 끓는 것 같아 녹이야 녹 여기 사용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비유로 소름은 성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녹이 쓸어서 그 양을 잡아서 삶았는데 고기가 시퍼래 녹물이 배어가지고 그 먹으면 식중도 걸려 그렇게 갖다 버리래요 어디에? 바벨론에 열 집하는 아수르 몇 년? 490년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 70년 이렇게 버렸다 그 말아요 그것을 에스겔을 받았는데 에스겔을 들으면 죽여! 저 나쁜 놈이야! 왜 우리를 보고 저주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녹이 썼어? 깨끗하니 세숨만 하는데 그렇게 육으로는 육으로는 잘 사는데 속에는 주인이 뱀이야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영역에 속했어 왜? 우리 할머니 하와가 따라갔잖아 뱀을 그 하와는 뱀하고 협상했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쫓겨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씻고 녹을 벗기고 죄를 씻고 끌고 가는 것이 새일 창조다 새일! 따라합시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씻다가는 살리는 법이요 게시록은 육체를 살리는 법이요 그 때를 따라 양심을 먹어야 돼 아담은 사나까 먹지 말라 먹었죠? 죽어서 그 후손들 자, 셋째 아담이가 성경에 나온 아들이 많지만 세사람밖에 없어요 가인이 아벨 셋 그럼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인데 성경에 여자가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돼서요 그러면 장갑 갔을까 혼자 아들 낳았을까 남자가 아들 낳아? 장갑 갔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자식 낳았잖아 가인의 자식들 그 사람이 뱀의 자식들이요 그런데 가인이가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기분 나빠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 그 하나님이 다른 아들 보내서 피태 아들 셋을 셋째 아담의 셋자들 셋이요 그 셋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장세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해 결혼했다 그것이 사람의 딸이 가인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은 셋의 아들이요 이 성경인데 여기 뭐 김기동 목사 나홍몽 잔호가 할 말이 그 하나님 아들이 이 지구 밖에 하나님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 예 그래서 지구 밖에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엉태로 되십니까 사람은 성경 안에 이 지구만 사람 살지요 하생이나 목성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거기 사람 맞는지요 하나님은 첫 아담은 어디서 만들었죠 에덴 동생 동방에서 만들었어요 왜 그걸 안 믿습니까 고려전서 15장에 아담이 두 사람이죠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하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은 예수다 말이요 아담 둘이요 아담이 만든 아담의 흙이고 아담 흙을 만든 아담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신이요 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원제가 있어요 폐역 신경질 속상하는 거 하딱지 나는 거 기분 나쁜 거 형님이 미워줘 시아버지 밉고 사회도 밉고 내 딸은 사랑하고 다 그게 사람 속성이에요 딸이 미워 사이가 미워 사이가 미워 왜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내 자식은 사랑하고 남의 자식은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 질이요 그 선악과 때문에 6천년 동안 940억이 죽어서 공도문지 갔어 요즘 공도문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장해버려 그러면 총장에 들어가면요 요만한 잿덩어리 잿복 다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 쟤를 또 좋은데 담아놔야 복받는다고 또 그 저 함 파는데 뭐 백만원 뭐 이백만원 그거 오십원 좀 사는데 나무통 짜만 오십원 나무 죽었다 짜만 될 거 아니에요 살았었어도 저주받는데 죽은 시 송장 불태 가루가 복을 줘 인간이 어리석다니까요 오늘 에세겔서 24장 보니 비유거든요 가마솥천 누구냐 우리요 녹이 썰어서 사용 못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2사 42장에 메시아 역사는 상한갈대를 구원하러 왔어요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고 하나님 아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보냈어요 그 다음에 45장 9절에 여호와가 이제 내가 새일을 구하노라 새일을 구하면 43장에서 육체를 다시 창조해서 물속에도 불속에도 안죽게 변화시켜주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새일이요 이사야 새일이 아니요 하나님 이사에게 받았어 뭐 받았어요 새언약 새일 새시대에서 그래서 시대마다 역사가 달라요 예림의 31장에도 31절에 이제 내가 일법을 끝내고 새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그리고 600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세요 새언약의 사자로 그 휘부리 부장에 바울이 성회했잖아요 예수는 새언약이다 모세는 예던약이다 예언약때도 재단에 짐승 잡음 예배드렸지 그리고 새언약 예수는 자기 피로 예배를 드렸다 하목제사로 그래 우리가 살았다 그 예수님이 피로 산 것은 영혼만 살지 육체는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었지요 베드로 죽었지요 우리는 지금 육이 살아있지요 이 육체를 살아서 꿀가며 엘리아가서 가려면요 예언의 등불 받으라 예언서를 게시록을 받아 먹으면 이 썩을 몸이 하늘로 간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폐역산화가 때문에 하나님 일에 불만이 많아 하나님 일에 불만해 하나님 불변 보내 죽였어 불변 북한의 뉴스 들죠 제2인자 부총리인데 박영철이 최영철이 박영철이야 최영철이야 최영철이 5월달에 총살 시켜서 고사포로 장경택도 죽이고 김정은이는요 자기한테 한번도 자기만 쳐다봐도 죽여버려요 1인 독재요 자기 밑에 부총리인데 나 이리와 너희한테 불만이 있어 야 총살 죽여 그래서 5월달 죽여서 지금 8월달이죠 3달 전에 예 그래서 북한 정객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언제 불려갈지 몰라가지고 공포의 정치라 그 조그만한 애새끼가 서른 살이 살은 쪄가지고 지팡이 쪄고 저리면서 지가 뭐 척은 졸하러 서른 살 쪄고 지팡이 쪄고 인간이에요 그게 그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부하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도망가요 탈북하고 도망쳐 망명가고 그게 오늘의 성경에 부직경이 하는 일이다 2,4,7장에 공상당은요 귀신이요 귀신 마귀요 그 교회 다 불태워버려서 러시아에 스타레니가 신학생인데 타락했어요 중공도 보태또이가 8천만명 죽였어요 러시아에 5천만명 죽였어요 김일성의 6.25대 4백만 죽였어요 그 김일성 손자가 김정은이요 그님이 지 하람에 닮았지 누구 닮겠어요 무실론 우리는 거기 쌀 퍼지고 돈 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왔느냐 태어나고 보니 죄인이야 그 10편 51편에 다윗이 사람 죽이고 남의 마누라 뺏어놨어 그렇죠 우리야 죽이고 우리야 마누라 바시베가 예쁘긴 예쁜 것 같아 다윗의 눈에 든 거 보면 하나님이 나단에 보내서 야 너 부자잖아 근데 왜 가난한 집에 암양새끼 뺏어다 잡아먹었냐 그걸 바로 말하면요 다윗이 야 나단 이리와 내가 그래도 왕이잖아 네가 왕에게 대적하는 거야 죽이지만 다단한 지혜에 있어서 왕이요 우리 지금 부자가 살거든요 부자가 당신인데 부자집에 손님 왔어요 그 손님 대접을 저거집에 양이 많은데 안하고 아까워서 저 이웃집에 암양새끼 한 마리 그거 뺏어다가 손님 대리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런 놈이 내 정치 밑에 있단 말이오 예 뭐냐 하면 바로 내 앞에서요 그래서 나이제가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거지 10편 50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내게 죄를 넘겨줬어요 유전이거든 그게 내게 성신만 보내지 마시고 통의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찢어서 심령 통해 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용서밖에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너에게 예수 대신으로 기름을 붓잖아 그 부약의 따윗은 예수 모델이고 신약의 예수는 다윗이에요 예수가 그래갈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누구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따윗과 예수의 세계 아브라함과 따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 세 사람 아브라함 따윗 예수 아브라함은 할리언약의 대표 예수는 다윗은 왕권의 대표 예수는 믿음의 대표 구원의 대표 이 세 사람은 성형의 핵심이에요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회복을 시키는데 몇 년에 430년 다윗도 430년 예수의 사정 오전에 예수의 길가 야 열 주파는 390년 갔다 와 유다는 40년 그래서 43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라기일 때 문 잡고 마티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구약과 똑같아요 실물이요 구약은 그림자한테 그래서 예수님도 말라기의 문 닫았는데 예수가 마티에 부터는 400년이에요 그런데 서른살에 갈리를 해결하라 청계가 왔다 그것이 사배하면 우리의 녹슨 가발을 벗기고 육체도 살리고 그래서 개시로 육장의 흰말 탄자가 화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길 엮고 여기가 이길 엮고 재단이에요 이 식단은 이 식단은 죽는게 아니고 원수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시로 14장에 시온산에 어린양이 있었는데 그 뒤에 14마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14마사진이 이마에 아버지름과 어린양이 있었어요 3일척과 거쳐갔어요 그 사람이 천년맨대 그 사람들이 아마게떠래서 용을 잡아요 그 16장 아마게떠던 전쟁 때 예수가 악을 싹지하면요 알곡만 남아서 이 땅에 천인 안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녹을 벗겨야 돼요 오늘 교회가 내 속에 녹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에스게일서는 예언서인데 예언을 비추면요 이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강복이요 포로가 됐다 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포로가 됐잖아요 36년 동안 45년이 풀려났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강복이지 일본은 포망국이고 그 주변 나라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8.15는 한국만 8.15지 일본도 8.15 야 우리 강복을 합니까 우리가 망가졌다 망했다 8.15는 머리가 아파 우리가 망했다니까 미국의 원자들 때문에 이 땅의 8.15는 하나님의 8.15로 족신과토 8.15는 세계감을 없애버리는 초막절이라 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여화의 절기인데 7월 10월 날짜 잡아놓고 8.15는 몸의 강복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5번을 줬어요 8.15가 45년 8.15 48년 8.15 67년 대표적 인해자에게 몸의 세임을 줬어요 그래 좋다 좋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68년도 1월 달에 세일 총회를 만들어라 총회라는 8.15이다 그래서 75년도 8.15 제가 오늘부터 전삼년을 외쳤잖아요 안 외쳤어요? 그리고 다니엘 사장 깨닫고 12달 후에 다니엘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8.15일은 전삼년 출발이요 강복절이요 무슨 강복? 열두 집합 다 돌아와 입맞은 자들이 세계적으로 그런데 오늘 장도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금년은 70주년이야 강복 그게 남북통일 되라고 기도하고 서울광장 모이고 또 잠시로 모이는데 15일날요 어떻게 가야 돼 그 의장이야 가서 알고 찾아와야 돼 8.15는 좋긴 좋아요 성경적인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8.15 45년의 8.15는 성경적이 아니고 임시강복이요 그런데 서가라 1장에 보면 유다를 노화한 지 70년은 성경적이요 그 예수님이 성경이잖아요 요하모 8장 32에 따라 하세요 진리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카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나도 진리다 3일치가 진리요 진리가 자유를 주지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자유를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들었어요 필요할 때는요 당나귀도 말한다고요 발람이 잘못할 때 당나귀가 왜 때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힘을 막축해서 택한 종만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마음을 모르죠 나만 알죠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들어요 알아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하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나 말씀 안해요 그 종들에게 보여줬다 종들 에스겔에게 보여줬다 이사야에게 보여줬다 예림이 보여줬다 다니엘 학교에게 보여줬다 사도원에게 계시줬다 그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예수의 비밀은 십자가 도요 우리 성경의 도가 현재 이 땅에서 세 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도요 신명기 27장 26장 27절에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 여호와의 도 윤례 불법 율법 그 다음에 호시아 14장에 여호와의 도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신학에 와서는요 십자가 도요 고린돌 전수 1장 18절에 십자가 도는 멸망하자 믿으네 구원하자 능력이에요 십자가 도 유대인들은 십자가 안 믿어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뭐 깨달으냐 한 그릇부터 나아가서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야곱의 도는 십자가 도의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예언을 비춰줘서 공동 모지가 말고 주님 제리인 때 공중이요 휴가하자 올라가자 올라간 사람이 육체적으로 14만 4천 죽었던 사람 부활한 것은 1차와 목짜린 사람들 부활성도는 수도 없이 많아 그때 올라가는 것이 엔옥에 갔지 않습니까 육체로 모세도 육체로 갔어요 죽어서 그럼 엘리야 육체로 살아갔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병기 마병이요 바깥을 다 따라와가지고 당신 이 나라 버리고 가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뭘 줄까 갑자기 영감 주세요 너무 큰 거 구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 간다 올라가면서 두루마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선생님 걸 입고 오다가 요단강이 또 붙었어 올 때 갈라졌는데 그래서 금방 배웠거든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내가 두루마기 가졌습니다 탁 신에게 물이 딱 갈라져요 그게 인수인계지 선생님 가시는 게 제자가 그래서 오는데 엘리사가 머리털이 없어 대머리야 대머리 좋지요 머리 깎이 힘 안 들고 그냥 물로 바르면 되거든 그런데 애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올라가 올라가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종들은 참 말조심해야 돼 참아야 되거든 그냥 올라갈게 이럴 이럴 때만요 막 산에서 곰이 나와서 애들 마흔 두 명을 잡아먹었어 무서워 무서워 말조심해야 돼 하나님 종은 하나님이 그 종을 입을 들으시게 그 말 그 입에 저주라고 저주받는 거요 배웠지요 양충식 목사가 6.25때 북한에 살다가 피난가는데 임지가 오니까요 배가 전부 남쪽과 있고 사람 타고 가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 없으니까 배가 없어 한 30명 교인이 뒤따라왔는데 강을 건너서 서울 가는데 그래서 성경이 생각나요 엘리사 엘리야 좋다 옷을 딱 벗어 우아계를 벗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아이가 임지가가 갈라져라 탁 지리게요 우아계가 물에 폭등하고 가글 안 갈라져래요 왜 그 사람은 선지 가는 게 사도요 사도 사도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 하면 전하면 됐어요 선지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는 게 좋아 죽는 게 좋아요 꼭 죽어야 돼요 그럼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사는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 살아요 마태 24장에 천국보급은 딱 그때 끝났고 이제 천지가 무너질 때 창세였던 한량으로 올 때는 예수님께서 내 한량 가면 준다 육체를 위해서 너 육체를 위해서 한량 가면 준다 마태 24장 21절이요 그럼 게시록은 뭐냐 육체 구원이요 그렇게 영혼구원 반사 불러가지고 게시록 도량 찍어 그러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학계서로 출발한 74년 구의사인데 하나님이니 수렙밥 손이 있어요 자 모세는 율법받아 하나님 모세야 율법받아 식기명받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보고 야 너 고개 잡지 말고 사람 좀 구원해라 천국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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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베드로 그럼 지금 목사님들은 베드로 겟트웨드 사도 영혼구원밖에 몰라요 네 영혼이 구원하는다 내 영혼이 은총리버 중한 채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신한재는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좋다 육원 죽어도 갔다가 오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 제림 때문에 죽을 시간이 없어요 3일 밤 즉 오래 우리가 북진에서 목사과 바위 게시록 지나고 3일 밤 생겨받으면요 게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요 3일 밤 쓰러진 사람이 육체로 올라가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육체구원이고 한란시대요 이것이 게시록시대라 그 말이에요 게시록은요 이사애부터 말라기까지 16건을 콕 뭉쳐서 짰거든요 액기세가 나서 액기세가 게시록 게시록 홀딱 마시면 성경 다 먹는거에요 여기서 게시록 자꾸 식간받아 먹여줘요 게시록은 알면요 예언서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예언서 모르면 빛이 없어 몰라요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대처의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 없으니 주의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빛이시에요 이 빛이 육신이 됐어요 도성인신 요한복음장 14절에 그래서 사대완이가 예수님이 보니까 야 모세는 엄한 율법 받았는데 예수는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철철철 넘친다 충만하다 거기 세리요한이가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요 사도요한이 세리요한의 제자가요 베드로 야곱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때 모였거든 그렇게 야 베드로야 이봐 저기 강 건너편에 저분 보이지 누구요 저 예수요 어 저분이 세상죄를 거부지 어린 양이야 그래요 그럼 선생님 안에 계세요 나 갑니다 그 세리요한이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제자 다 뺏겼어 성전 시작했는데 예수가 태어나서 스물여섯살에 마쳤어 그 46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진 성전 보고 야 이 성전 흐러버려 뭐소 어 이거 쓰려고 40년진데요 그래도 이건 성전이 아니야 건물이야 건물 내가 성전이지 이 성전 흐러버려 며칠만원 짓는다고 3일 만에 그게 십자가 도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갔어 하늘에 계시록 5장 보니 요한이가 보자보니까 예수님이 아부잡혀 나가서 이런 큰 책을 받아요 그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는데 이 책이 이뤄질 때 육체구원인데 그걸 예수 받아 나왔어요 와서 6장 인을 띄고 7장에 구원인 치고 8장에 낙파불고 10장에 다시 원하고 11장에 올라오라고 그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끝났어요 천국복음은 어디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딱 끝에 끝난이 130년이 됐어요 지금은요 한란시대요 낙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낙팔시대 그것은 우리 몸에 녹을 벗게 돼요 감옥세트의 녹을 이 말씀을 2사 25장에 오래 먹은 포도주를 먹고 잔치하면 사망은 싹 없어진다 또 스가라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수룩바벨을 통해서 순회종을 통해서 세계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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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지약을 싹 지하리라 여러분 죄가 문제예요 교회는 죄를 벗기는 목욕통이요 아가자 4장 같이 목욕통 갈 때 깨빗기로 놀러가요 그렇지 애들은 놀러가 무장구치로 교회는 죄를 벗기는 목욕통 같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맡으러 왔다 말이에요 죄짓 맡은 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교회는 뭐한다고 육체 구원 육체가 왜 죽어요 선악가모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 계속 왔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잘라버렸어 야 죽으면 물러가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잖아 배세라 동네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느껴봤어요 마리아가 전락했어요 예수님 불러오라 기도해야 되겠다 내 오빠가 죽겠다 예수님 알면서도 느껴봤어요 일부러 포적 보여주려고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 나사로 나오라 그 4일만에 나왔어요 우리 집 살았으면 했잖아요 그 개시록 먹으면 이 몸이 3일 반만 죽었다가 올라가 4일 되면 코 썩어요 그 3일 반 예수는 3일에 부활했어요 예수부터 조금 못하게 3일 반 4일 나가면 송장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 일법을 알아야 해요 모세 일법을 그리게 죄를 배워 예수께서 죄를 씻어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림 때는 마지막 때 양식 개시록을 다시 연을 해야 해요 다시 연 개시록 10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작은 책을 개시록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나라와 백성강 임금강 방원에게 다시 연하고 공정해서 나 만나자 그게 개시록 10장 11절이에요 그러면 예언하고 만나야 되지 기독교는 그냥 주님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개시록도 개자도 모르는데 개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라가 일법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지요 그럼 이방 사람들은 예수의 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어디 불교 주운 게 구원 받아 석가 모르니까 예수야 그 왜 목사들이 왜 불교 가서 춤추고 앉아 KNCC 박종화 목사는 4월달 되면 서초대 큰전에 가서 주지하고 주웅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오늘 우리 작은아버지 생일이죠 부처가 불교가 기독교가 작은아버지야 그게 오늘 KNCC요 다원론이 협상주이요 하와가 뱀 따라가서 알파 오늘 오메가너 기독교가 예수와 게시록 따라가고 불교 따라가고 알라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공상당 따라가고 WCC가 공상당 맞는거요 알았어요 그게 신앙정주를 지키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2사 40장 30절에 여호를 악마하면 세임을 준대요 세임을 이날까지는 성심만 줬지 세임 안 줬어요 성심받고 은사하고 죽었잖아 이번에 세임 받으면 엘리아같이 올라간다니까요 세임이 뭐요 초막절에 철장은 세요 마지막 건세요 예언을 다 먹으면 세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덩어리인데 잃고 들으면 성신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남 지대를 못 가지요 그러면 전화하면요 내 카가 와서 끌고 가 줄매가지고 그 고장나도 가거든 그 운전수는 운전자하고 조초라 자 앞에서 끌고 예수가 내 카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네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돼 율법되는 요한까지 끝났어 예수는 한국의 복음은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팔불때 한국에서 멸공진리 다시 연 공상당 마한당 이걸 전화하면 주님이 그 사람 데려가신대요 공상당 겁나도 손잡는 사람은 공상당 팝이 되고 공상당 싸우는 사람은 맞아 죽어도 주님이 데려가는데 우리 조상 아담해안은 뱀하고 손잡았지요 그래서 죽어 쫓겨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하고 싸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라인 왕이오 믿습니다 할바라 타산같은데 시간에 고마워하라 이렇게 한 번 60분 넘었거든 테이프도 끝났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오늘 지금 예수가 24장 8절까지 봤지요 11절에 봤어 그럼 내일 아침에 10절부터 다시 봐요 내일 아침에 꼭 오세요 내일 아침에 4시 오세요 4시에 4시 오시면 4시 25부터 다시 가거든요 안 나올까요? 나와? 내일 아침에 나오겠지요? 장고사도 나오지? 가만히 보시고 우리는 찬송이요 계시록 찬송 불러요 세일선가 갖다 주세요 이십실자입니다 저는 족보가요 장독의 고려파에서의 고려파 부산에 고려신학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가 우리 고통학교 동창생이요 동기동창이요 같이 공부했어요 지금 거기 오정영 목사가 내 고종 동생이요 내 족보가 하루에요 근데 그들은 계시록을 못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58년도 계시록을 음성을 받았어요 근데 그 7년을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하고 나왔어요 한국이나 세계에서 주님 제림을 우리가 지금 엘리아로 길을 여는 거에요 계시록을 이뤄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는 뭐냐 666 짐승이요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리선지가 육자백이에요 육자백이니까 베리칩이 아니고 성경의 마귀 숫자에요 마귀 숫자 그게 모든 원수는 물러갔어요 이 기도를 올리면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세일 성가를 주셨어요 27장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이 완전한 능력임 하늘 능력임 하늘 능력임 하늘 능력임 하늘 능력임 하늘 죽게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될 완전한 완전한 vamos Dolores 300 류 107 3000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이 많은 능력이 많은 능력이 많은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받으리 능력이 많은 능력이 많은 능력이 많은 주께로 임하네 기도드립시다 우리 죄짐을 걸머쥐고 일법의 요구에 순종하여 높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우리가 박힐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박혀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갔다 올 것이니 기다리라 하시고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반모섬에서 사도연에게 게시하신 작은 책 예수의 게시를 읽어두고 지키면은 재림주 만나게 되고 게시를 들고 다녀도 내용을 먹지 못하고 모르면은 주님 올 때 쫓게나 죽게 되겠나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최다담 담지 말고 예수 닮아서 말씀 따라가서 영혼도 육체도 자녀도 구원 받아 이제 앞으로 새 천년 시대가 올 때에 죽음 없고 전쟁 없고 눈물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감 받은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첨단 심령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서 이날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잘 보고 듣도록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소리가 아닌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따라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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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